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구독자분의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비교적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그때 그 덧글을 내가 박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 근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중에서 보면 약간 못 쏠 좀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그런 분들은 내꺼 영상 봐서 별로 도움은 안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못 쏠이다 근데 자기 주변에 여자가 있긴 있는가 봐 이 여자가 자기한테 뭐 대시를 하는 거다 아니면 뭔가 좀 킬각이 나오는 여자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일단 자기는 못 쏠인데 이 여자랑 사귀려면 사귈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많이 안 차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많이 겪잖아 여자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을 근처에 있는 여자를 보면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거기 딱 맞게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못 쏠인데 일단 자기도 그게 신경이 쓰이고 일단 연애를 한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보통 남자랑 여자랑 좀 차이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이대는 남자들이 있지 보통 근데 보통 들이대는 남자들은 뭐며 딱 이게 등급을 환산을 하잖아 그래서 A급 B급 C급 하면 보통 여자가 이게 B급이면 이게 같은 등급보다는 같은 등급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칙이거든 여기 B급 여자가 있으면 C급 남자들이 오지게 들이대면서 일발 역전을 노리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가장 예상적인 건 B급기를 만나는 건데 그게 가장 예상적인데 원래 C급 이렇게 들이대고 마찬가지로 A급 여자가 있어도 남자들도 A, A, A급 이렇게 만난 경우보다는 B급이 이제 일발 역전을 노리고 A급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벌어진데도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의외로 뭐 여자 보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원초적으로 좀 약간 사랑에 빠지기 쉽게 설령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눈에 안 차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급이 좀 달라도 어떤 경우 연애되면 타이밍이지 그래서 장범전 노래 보면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때 있잖아 그럼 이게 딱 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나가는 김에 이게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연애도 그 장기전이 좀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자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못 믿는 게 그 친구들 이면에는 그 장기전의 연장으로 이게 친구처럼 붙어있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야 뻔히 알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여자들은 이제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약간 눈에 안 차고 그래도 사귀게 되다 보면 이 남자에게 포릴러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관계가 좀 진해지면서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한 거랑 원초적인 관점에서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이게 겉으로 좀 돌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면 물론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나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좀 더 좋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히 여자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짜 좋아하는데 여자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이게 낫다라는 것들이지 근데 이건 것처럼 남자는 별로 느낌이 없어 감흥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진짜 만약에 감흥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사귀겠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연애를 해도 잘 풀린 경우가 잘 없어 왜냐하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약간 배은망덕한 게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여자도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잊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 바깥으로 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와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바깥으로 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계속 중첩되다 보면 결국에는 저처럼 나이가 들잖아요 연애 경우 좀 있는 남자들은 이런 경우는 애초에 연애 자체는 안 해요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돼도 기본적으로 연애에는 시간과 노력과 돈 이 세 개가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면 내가 통박을 돌려보니까 타산이 안 맞거든 왜 남자도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계산적이란 말이야 이게 아무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 돈 시간을 잃어버린 게 더 큰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모태솔로라면 저는 그래도 이게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셧더팍이다 너무 싫다 이게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주위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할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도 이게 진짜 내 최저 마지노선을 붕괴한 수준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모태솔로라면 그래도 연애를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중에도 모태솔로도 간간히 있었거든 근데 모태솔로라는 게 절대로 이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야 특히 남자한테는 그래 여자면 모태솔로라고 해도 왜 랜 그 고개 좋아하는 남자야 그치 이게 뭔가 그런 순결한 걸 원하는 남자도 되게 많잖아 그게 그게 뭐 어필할 수 있는 껀덕지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자한테는 별로 그게 껀덕지가 못 되는 게 결국에는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모태솔로 생각하면 귀찮거든 귀찮거든 얘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까 생각하면 진짜 엄청 많단 말이야 먼 산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1절에도 말한 적 있지만 한국 남자가 뭔가 매너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실제로 해외에 나가면 근데 그 이유는 한국 남자가 진짜 소스윗하고 매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여자들의 조련의 결과란 말이야 그게 근데 여자 입장에서 모쏘로 보면 와 이걸 다시 조련시켜야 이게 피곤하거든 그래서 남자들 특히 내가 많이 느낀 게 나는 내 주변에 모태솔로들도 몇 명 봤는데 모쏘들의 특징들을 보면 진짜 누가 봐도 모쏘리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모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모쏘리잖아 그러면 10중 8구 눈치가 존나 없어 진짜 눈치가 존나 없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뜬금없는 상황에 막 치고 들어오거든 재미가 없고 진짜 재미가 없지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모쏘리인 걸 자랑을 한단 말이야 사실 자기가 모쏘리인 걸 자랑하는 순간에 자기한테 뭔가 가능성이 80%가 있던 여자가 있다면 그 가능성이 말함으로 인해 70%로 줄어든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모쏘리며 연애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연애라는 게 잘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라는 걸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런 연애 자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연애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애대로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나름대로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뭐든지 연애에서 가장 큰 경우는 깨지고 나면 그때 확 오거든 깨달음처럼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진짜 트롤업을 찾기 위한 하나의 머나먼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짜 뭐 싫지만 않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 들잖아 그러면 일단 모태솔러가 더 심각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요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 그러면 일단 한번 만나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만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안 되면 뭐 헤어지고 싶은데 뭐 이유는 많단 말이야 우린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성격 안 맞다 하면 된단 말이야 해도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모태솔러인 여러분에게 연애의 기회라는 거는 진짜로 손해볼 게 없는 장사거든요 웬만한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게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시는 모태솔러 분 계시면 일단 한번 포릴러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여튼 뭐 오늘 결론은 요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으로 어떤 덧불이 달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하신 분은 화이팅이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좋은 덧불 내용이 다시 한번 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이